안녕 와우 내일은 메이시 스파레이드 기대되는군요 뭐하냐고요? 저는 지금 호텔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제 일찍 나가야 돼서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지금 8시예요 여기는 일찍 끝났죠 굉장히 카이텔을 했습니다 엄청난 카이텔을 했어요 생각보다 LA 아 LA래 생각보다 뉴욕이 안 춥네요 한국에서는 밖에서 계속 패딩 입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니트 하나만 입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히터를 켜놓고 있습니다 엔진 분들의 우려와 다르게 이제 시차가 없어요 시차가 없습니다 엄청나죠? 저희가 3일 동안 밤을 샜잖아요 거의 3, 4일 정도 밤 새고 음방을 했는데 엔코렉에서 리허설이 겹치고 이래 돼서 막 밤 새고 오니까 비행기에서 10시간 잤는데도 도착하니까 또 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호텔에서 또 자갖고 지금 굉장히 상쾌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제 음방 하고 오니까 약간 빅피처였나? 그게 없어졌어요 시차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늘은 뭐 먹었냐면요 아침에는 도넛 먹었고요 점심에는 부대찌개 먹었다 오늘 부대찌개 아주 훌륭했어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평소에는 한국에서는 부대찌개 그냥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이런 데서는 이런 한국 음식이 되게 뭔가 잘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흔하진 않잖아요 미국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미국에서 매니페스토 때였나? 그때 먹었던 설렁탕이 제가 먹었던 설렁탕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 음식이 많이 준비가 안 되셨어요 그 첫 투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약간 미국 음식 먹다가 이제 한국 음식 오랜만에 설렁탕 시켜주셔가지고 배달 우버이처로 해서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먹었던 설렁탕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제가 먹었던 설렁탕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Take care baby Oh yeah 땡큐 I love you I love you too I'm going to school I love you Tear up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 축하해줘요 Happy Birthday 네 아 맞다 그 뭐시기야 하루아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오지구영에서 뭐 제가 약간 되게 익십하는 것처럼 말해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온 거예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그냥 귀엽더라고요 갖고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괜찮다고 애가 순수해가지고 진짜 진짜 미안해서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괜찮 귀여웠습니다 네 앙콘 너무 기대돼 진짜로 극단적이시네 진짜로 죽을 것 같다 네 앙콘 봐야죠 네 앙콘 저도 기대되네요 굉장히 기대되는군 지금 여긴 10시? 아침 10시? 다들 아침 드셨나? 디디쥬 윗 브렉퍼스트? 라고 하면 이제 미국은 아침이 아니니까 이제 먹으려고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아니네 금요일부터 보구나 목요일 엠카니까 내일 이제 2주차 2주치 사녹한 거 이제 나가겠네요 점심 삼겹살 먹으니까 아침 안 먹을 거라고요 조절하는 건가요? 어떤 시간이야? 8 8시 8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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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이가 좋아하는 뉴욕 음식은 뭐야? 뉴욕 음식이 뭐가 있나요? 뉴욕에서 유명한 음식 뭐가 있지? 일어나자마자 드럼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각이네 저는 2009년생인데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냥 반말하세요 다들 반말 하더라고요 네 띠아무 띠아무 정원 띠아무 내일 퍼레이드가 너무 기대돼요 저도 기대됐네요 굉장히 큰 행사여서 또 거기에 저희가 TV로 생중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기대되네요 베이비 셔츠 너무 기대되네요 너무 기대되네요 좀 더 기대되네요 좀 더 기대되네요 조금 그냥 살짝 훌쩍임 정도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이러다가 말아요 여러분을 만나러 뉴욕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춥지 않네요 그렇죠? 별로 안 춥다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뉴욕으로 오는 엔진이 있다 패딩 하나 정도는 챙겨보시죠 추위 많이 타는 엔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 앞에서 양정은 라이브 보기 그렇게 당당해 교수님 교수님 좋은 음식은 어떤가요?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은 모두 상어 의상을 입어야 한다 상어 의상 안 입습니다 여러분 내일 미리 말씀드린 공육인데 친구 가능해? 뭐 본인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뭐 아이이긴 하지만 선택적 이도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조금 아이 성향이 좀 강해서 누가 직접 이렇게 다가오면은 그래도 약간 친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다가가는 건 못해요 수업 시간이다 빠이 파이팅 빠이빠이 전화 캠코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켜달라고요? 카메라 안 켠지 좀 오래되긴 했죠 한번 켜볼까요? 하이 헬로우 헬로우 약간 부었는데? 너무 누워있어서 그런가? 눈이 아주 그냥 부어버렸군요 이거 조명도 조절할 수 있대요 신기하죠? 덥다 덥다 히터를 너무 세게 틀어놔서 스케이리 쏘리 네일 오렌지 플라워를 듣고 있어요 땡큐 도둠이 생겼다 도둠이 생겼다 정원아 특수효과 하자 특수효과는 뭐예요? 흑백 효과 이런 거 흑백 오 영어인데 뭐가 나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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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평소에 하는 건데 오케이 이건 뭐지? 온 내추럴 없는 거? 오케이 이게 없는 거예요 스트로베리와 초콜릿 핸드크림 추천이요? 핸드크림 약간 그런 기본 제품 하면 닥터다르트죠 근데 이거 진짜 제가 광고 광고 모델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앰버서드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약간 그런 기본 그런 거 하면 진짜 닥터다르트만 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약간 진짜 기본 제품 자본주의라뇨 아하 거참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떡볶이 오만두 만두 저 만두 좋아요 저 진짜 만두는 다 좋아하는 거 같아요 군만두도 좋아하고 찐만두도 좋아하고 물만두도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애 나이픈이 없어서 슬퍼요 저희 곧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없는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슬퍼요 흐흐흑 휴가로 아무데나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갈래? 흐흑 휴가로 아무데나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갈래? 그러게요 전... 숙소 숙소 침대에 누워있을래요? Day or Night Night 오늘은 과자 안 먹어? 요즘 과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자 먹을 바에는 차라리 밥 먹겠다는 마인드 에너지 보충을 위하여 바다 vs 산 당연히 바다죠 저 바다 좋아해요 들어가는 건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그냥 보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머리 기른다 하면은 싫어할 거예요 앞머리 쭉 기른다면은 싫어할 거예요? 냉? 싫어요? 아니 난 너무 좋을 것 같다 안이 하고 싶으면 해요? 지금 고민, 고민 중, 고민 중 어떻게 해야 될지 맨날 똑같은 스타일링만 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그거를 위해서 샘들 때 되게 길었었는데 그때 길러보려다가 너무 이게 길어서 길어서 불편해가지고 그냥 못 참고 잘라버렸어요 다 좋다고요? 땡큐 땡큐 아 거기가 해보는 건가요? 또 내가 잘하지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잘 만들었다 오 갑자기 밝아져 뭐야 뭐지 에이 머리 볶아달라고요? 오케이 애플 오일 오렌지 오렌지 이번 활동만큼은 오렌지죠 고니찌와 고니찌와 정원아 치아 보여줘 뭐 이빨이야 물론 도와드려 진짜 슬레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거? 다 이스키? 양정원 이빨 진짜 작네 좀 작은 거 같긴 해요 특히 아랫니... 아랫니가 좀 많이 작은 거 같아요 진짜 근데 이번에 마마 때문에 일본 가면은 되게 오랜만에 가는 거다 아닌가? 한 두 달 만인가? 두 달 만이면 오랜만 만나 모르겠어요 일본 하도 자주 가가지고 진짜 봉가... 한참 많이 갔을 때 봉가보다 많이 갔었어요 일본 가서 라면 먹을까요? 당연하죠 먹어야죠 진짜 일본 가면은 굉장히 살이 찌거든요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응 응 니... 니 한... 고... 장스 어디 잘 못 읽은 건가? 히라가나 공부 다시... 일본어 공부 다시 슬슬해야 돼요 영어도 해야 되고 내일 추석 감사절인데 정원이는 칠면조 먹을 건가요? 칠면조! 저희가 그... 매니페스토 때 투어하면서 칠면조 딱 한 번 먹어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맛이었는지 가능하면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다시 구워야겠다 다이스키 랴 모 뭔 말이에요? 다이스키 랴 모 차 모? 차 모인가 저게? 란인가 찬가? 리... 잠깐만 치인지... 뭐가 맞는 거예요? 다이스키 치 모? 다이스키 차 모? 랴 모? 다이스키 차 모? 모르겠네 아이 다이 오... 아... 아이... 다아이 뭔 말이야? 일본어인데 제가 좀 잘못 읽은 거 같아요 왜 이렇게 눈이 부었니? 어 어 정훈아 누나라고 한 번 불러줄래? 시스테 헤이 시스테 시스테 행복하세요라는 뜻이라네요 행복하세요 엔진 행복하세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아니 저는 언니가 아니라 누나라고 불러야죠 기분 탓인가? 방금 밖에 청소해주신 분이 이러셨는데 잘못 들은 거겠죠? 그리고 M2가 위버스를 하시나 봐요 제가 그 댓글 단 거를 다음날에 바로 그 업로드 제 댓글 그대로 쓰셨어요 엔진이에요 엔진 역시 M2 침투력이 좋아 정말 엔진 위버스까지 들어오시고 감사합니다 사실 그건 진짜 포스트 하나면 몰라도 댓글은 정말 정말 이제 많이 보시고 진심으로 하셔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역시 감사합니다 샤아웃 to M2 우리 엔하이프는 아주 아껴주시는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엔투 감사합니다 돌박일 VSM2 에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물어보는데 평화적으로 가자고요 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엔진 엔진 vs 엔진 이거는 무슨 질문이죠? 당연히 엔진이죠 거기 몇 시임? 8시 32분이요 와 저 말투 쓰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본다 몇 시임? 너 뭐함? 이제 슬슬 자야겠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요 오늘 그냥 얼굴 보면서 라이브 라이브 하는지 좀 돼가지고 사실 얼굴 비출 생각으로 보이스라이브 잠깐 킨 거고 슬슬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음 이거 이 말 했다고 또 그 말투 쓰시네 이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굿나잇 엔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빠이 웃음 plic 일찍 일어나기 그냥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감사합니다.